2024년 6월 25일입니다. 인생은 나이가 흐름입니다. 나이가 20에서 40, 50에서 60, 그리고 70, 80이죠. 저도 곧 50이 됩니다. 50이 제가 이 나이가 된다면 저는 우리 20, 40대 애들이 우리보다 더 성장해서 더 멀리 날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물론 지금 100동까지 성장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야. 아버님 세대 이렇게 해서 100동이지. 그런데 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40대 애들이 그냥 자기 혼자서 100동까지 성장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20억, 30억의 매출을 찍어올리고 그리고 참외를 가공을 해서 더 나은 우리 참외 문화를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본 이 방법론은 괜찮아요. 충분히 지금 제 거래처 내에서 9m, 10m 하는 분들이 1,800, 2천만 원의 매출을 찍어내고 있어요. 9m에서 10m 하우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만족해요. 수많은 분들이 제 욕을 합니다. 하면 어때? 이미 제 거래처가 정점인데. 12m 하우스로 2천만 원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12m 하우스로 3천만 원 해야 됩니다. 9m, 10m로 1,800, 2천만 원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다시 표현하지만 저는 인생의 선배로서 내 후배들이 나를 뛰어넘어준다면 그게 가장 값진 인생인 것 같아요. 그 가정에 내 손자, 손녀들이 또 그들의 선배, 선배들로 인해서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값진 나의 문화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욕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몇 번이고 혼자 우는데 이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수금, 수금. 아, 배 대표. 네 때문에 망했잖아. 배 대표. 무릎 꿇어라. 안 미안합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안 삽니까? 아, 언제까지 제가 이 모진 말들을 계속 참아낼지 모르겠다만 자, 압니다. 해요. 6월 25일 오전이죠. 이분은 괜찮아요. 충분히 더 흘러갈 겁니다. 결국은 7월, 8월 덤을 향해서 갑니다. 50에서 70박스. 끝, 끝내. 흘러가고. 계속 이제 면접, 시설을 보세요. 그게 우리의 기준점이니까. 이분은 2월부터, 2, 3월부터 이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순입니다. 이순. 계속 순이 깔려가는 거지. 계속. 대단하죠. 개인적으로 은하수가 2, 3, 4, 그리. 5월 초까지 할까? 5월 초까지 정말로 빨라, 빨라. 근데 끝, 끝내 수량은 안 되더라고요. 수량은. 수량은 결국은 알찬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인데, 5월 말, 6월 초, 중순. 이 모든 것까지 다 대입을 하면, 끝, 끝내 알찬이 수량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게 모순적인 얘기죠.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요. 이게 어느 선이죠? 1,200, 1,300, 1,500, 1,800, 2,000만 원. 1,800, 2,000만 원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고민을 하세요. 은하수, 알찬, 그리고 다른 품종. 자, 그런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왜? 내 농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인생이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좋다. 흘러갑니다. 자,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병! 결국은 균충이죠. 균충 생리장애만 없다면, 하늘이 허락한다면 가보는 겁니다. 그게 현명해요. 색깔로 괜찮다. 그죠? 없다 없다 켜도 절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준점이고. 자, 이건 왜 찍었을까요? 아, 물주는 방법 때문에 찍었겠구나. 한 줄, 두 줄, 세 줄이네. 세 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잠글라나? 그죠? 하여튼 물주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고. 자, 이분은 시들었나? 시들었겠네. 근데 신초에 도끼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고 싶어하네요. 자, 관리하세요. 충분히 물질하면 버팁니다. 토양이! 좋은 토양이 있어. 좋은 토양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고, 색깔 봐라. 와, 알찬인데. 6월 25일 색깔이다. 색깔 좋다. 자, 기준점, 기준점. 나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나의 농사입니다. 결국은 이 아기자기한 톱니받기. 거기서 이 폭발적인 수량과 이 결과물. 이제 곰이당가죠. 이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해답입니다. 자, 정말 요즘에 많이 욱하는데. 진짜 비로를 썼잖아요. 그 이상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끝끝내 여러분들은 비로를 판 채, 그 재를 지금 저한테 따지는 겁니까? 유튜브를 찍은 채, 자료를 만든 채, 이 재를 지금 저한테 묻는 겁니까? 비로를 팔았으니까 돈을 안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 문화입니다, 문화. 외상이란 문화.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외상으로 언제부터 외상했어? 9월, 10월? 9월, 10월 외상에서 지금 6월입니다. 아니, 7월이잖아, 7월. 몇 달입니까, 몇 달? 이 많은 세월을 외상으로 흘러왔는데, 그러면 고맙다가 먼저입니다, 고맙다가. 아니, 배덕비 내가 네 비로 팔아줬는데 뭐가 고마운데. 이런 뜻입니까? 하... 아니, 이거 참여야 언제 따노? 3월? 3월부터 딴다 치자. 이때부터... 어? 30에서 50만 원만 주면은 3, 4, 5, 6, 4달 아니야? 4달? 4달이면 200이잖아, 200. 200에서 300이 결제가 되는 건데. 하... 참 이게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쉬운 얘기인데. 자, 여튼 물관리 하세요. 물관리. 선충이 있어도 충분히 물질하면 흘러갑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물질, 물질. 더 갈 거면 계속 물질을 고민하세요. 6월, 25일. 자, 여기도 뭐 다 땄습니다. 자, 한 번 더 달릴지 두고 봐야 되네요. 한 번 더 달릴지. 자, 여기도 똑같고 한 번 더 달릴지 체크해요. 자, 6월, 25일. 아무리 7월, 8월 더 흘러가고 싶어도 끝끝내 참여가 안 날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순위 못 버티면 결국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항상 열매. 아이고, 네 쌍이다. 세 쌍, 네 쌍 속이 갈라지니 이런 뭐 경도, 저장성 이런 걸 계속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됩니까?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을. 그 기본을 가지고 왜 누구는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누구는 더 도태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요. 왜 나는 선을 넘어내지 못하느냐.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책끝받 aquí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게 권 mirroring입니다. 여러분.